안녕하세요. 제주 MBC 리포터로 돌아온 강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현순. 아는 얼굴이에요. 하얀이. 하얀이. 홀사람 오셔도 많이 해. 우리 동서들이 좀 하는. 우리 도민 리포터 분들이 이 풍니션이. 남달라요. 엄청납니다. 보이시나요, 제주? 이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제가 오늘 어디 가게요? 궁금하시죠? 저 따라오세요. 긴장해야겠습니다. 저의 자리가 위험합니다. 경쟁자예요. 볼 때마다 위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도.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 작품을. 보는 눈이 좀 없거든요. 좀 이렇게. 작품을 설명해 주신다면. 특히나 막 마음에 가는 작품이 있으세요? 이 그림은 가끔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고래가 숲속에 있냐. 동화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사실은. 제주도에 2001년도 내려왔거든요. 처음에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려고. 길을 모르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곤충이나 동물들을 자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들한테 길을 물어보니까. 진짜. 대답을 하던가요? 네. 대답은 안 하죠. 마음으로 물어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과 동물과. 어떤 그런 생명체들이. 같이 어떤. 사는 고시군가라는 걸 느꼈어요. 말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순화되는 느낌. 그래서 이제 그림을. 아. 같이 사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어울리는 공간을 한번 그려보자. 제가 제주도 와서. 2001년도 고래를 처음 보고. 3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아. 저 고래가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데. 이걸 그리려니까. 아. 유천생 그림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3년을 고민하다가. 아. 나는 진짜가 돼야지. 하면서 고래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자연이 정말. 아름답고. 이뻐요. 그. 숲을 바라보면. 숲에 빨려 들어가고. 또 이제. 바다를 보면. 우리 수평서만 볼 수도 있지만. 바다 속에 그 고래들이 또 살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동말의 색이에요. 색감이 참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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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책이. 네. 여기 지금. 전시 제목이랑 똑같은 책이 있어요. 네. 제주를 품은 창. 아. 에세이도 내셨나요. 화가가. 전시를 하게 되면. 네.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제가 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글을 써야 돼요. 짧게나마 작가 노트를 써야 되고. 뭐 있었던 일이 됐어야 되고. 근데 이제. 김품창 제주 20년의 그림일기하고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그 어느 출판사 편집장이 그 읽어보시고. 네. 에세이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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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한테는 계기가 된거죠. 선생님에게 제주는 어떤 곳이세요? 좋은 곳입니다. 흔히들 보물섬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보물섬입니다. 왜냐하면 숨어있는 그림 그릴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바로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거든요. 가슴으로 숙성시키고 해서 보통 10년 아니면 8년 이렇게 오래돼야지 나하고 어떤 대상이 일체가 됐을 때 저는 그 대상을 그리거든요. 아까 작가님께서 제주가 보물섬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말이 딱 알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주에 왔을 때 지금 나는 무엇을 그리겠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바다를 그리게 됐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곧자화를 그려야겠다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계획된 바는 없어요. 그림 그린 사람은 늘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느껴지고 이제 그려야겠다 하면 그려지는데 지금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한 5, 6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주도의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